이번 시간에는 레드마인의 저장소, 버전관리 시스템의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Git과 레드마인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Git에 대한 수업은 여기 생활코딩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.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Git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이 있으니까요.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그 중에서 이 Git의 리모트 저장소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먼저 보셔야지만 그 다음에 레드마인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. 즉, Git을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 리모트 저장소를 세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레드마인을 설치한 다음에 그 레드마인의 이 Git의 저장소를 연결하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 링크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. 이번에는 이 레드마인 쪽에서 Git의 저장소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레드마인으로 제가 들어왔고요. 이 레드마인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로 들어가세요.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 중에서 설정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. 설정을 클릭하면 이 OpenTutorials.oig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버전 리모트 저장소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설정에서 저장소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. 그 밑에 New Repository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거기서 형상관리 시스템으로 이 Git을 설정을 하시고요. 그리고 식별자 이런 것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.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저장소 경로인데요. 이 저장소 경로에 여러분의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Git의 리모트 저장소에 패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cd root 밑에 opt 밑에 Git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. 그 안에 OpenTutorials.oig.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우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에 대한 소스코드를 저기서 버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치는 거죠.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보면 pwd라면 패스를 알 수가 있잖아요. 이 패스 정보가 중요합니다. 이 패스 정보를 복사해서 그리고 여기 저장소 경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장소 탭을 클릭해보면 지금 연결한 이 Git의 저장소로 이 redmine이 연결이 되면서 그 저장소에 있는 소스코드나 문서와 같은 것들을 웹상에서 탐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